면이 날 희용하네.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면 어떤 첫사랑의 기억? 아유 너무 좀 형. 첫사랑이. 막연한데. 또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왜 안 났다고. 오미는 유재석의 안경이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니까. 나 안 부끄러운데?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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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열받네. 열받았어. 열받았어. 형 성진이 형 열받으면 약간 이렇게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간이 없어. 내꺼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제가 해내면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됐는데 만약에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해냈는데 여러분 하신 분은 제가 똑같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나도 피해. 형 옆으로 좀 피해 계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겠어요. 난 이겨내. 나 이겨내요. 몸이.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야. 야. 미안해요. 야 이 짜신. 나 나갔어. 조준을 잘못됐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조준을 잘못됐어. 조준을 잘못됐어. 비용해!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deficit 혹시? 일부러 오는 거 아니에요 형 어떻게 해야 할지? 일부러 오는 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오 걱정했더니. 걱정흡해 못 찼어요. म안 shimmer. 이게 진짜 각도가... 야 이거 봐. 아ầu 열받음uar. 역시 화를 낼 heat. avia. 이제 다음은 제가부터 뽑아 am. 18. 7 3 3. 21 2 5 10. 64. 24%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이렇게 하나하나 괜찮은데 마지막 두 마리 대박이야. 너 피나 이러다가. 피나. 너무 일하지 말아요, 형 오늘.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아우, 뗀톡이다. 잘 됐다. 아우, 뗀톡이다. 아우, 뗀톡이야. 아우, 뗀톡이야. 아우, 뗀톡이야. 아우, 뗀톡. 자기 코를 딱 하나. 기스센터에서 얘기한 거 없어요? 아까처럼 많이 웃으라던가. 아, 그냥 땀이 좀 덜 흘리고. 원래 많구나. 아, 이제 보니까 이게 긴장감과. 그래서 땀이 터진 거예요, 지금. 보통 저렇게 신인 때는. 아니면 예능 나올 때는. 경험 왜 웃는 거죠? 예능 나올 때는 경험 왜 웃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웃겨. 야, 나 진짜. 아, 그때. 저기, 미안한데. 내가 저, 그쪽은 오늘 진지한 얘기하지 마요. 보통. 보통.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나오시잖아요. 진지한 얘기하지 마요. 네? 진지한 얘기하지 말라고. 와, CG가 제대로 들어갔네. 아, 오늘은 그 뭡니까? 활동에 대해서 무슨 뭐. 어차피 원수 씨는 오늘. 아침에 종이 잘 봤어요. 편지 잘 봤어요? 편지 잘 봤어요. 뭐? 자신 있는 사람만 건드려요. 뭐? 야, 저거 진짜 이상하게 없어요. 네. 이름표 안에 맨투맨에 있으세요, 혹시? 네? 이름표야? 아, 그러네. 이름표가 없으신가? 할까요? 야, 내가 뭐. 니네 차에서 이름표 뜯기도 했냐? 다 했다니까, 형. 안 한 게 없어. 야, 이름표 뜯기도 했어? 형, 뭐예요? 아니, 왜. 잠깐만요. 언니, 제가. 잠깐만요. 언니, 제가. orf 씨, 형. 자, 일단 했어? 붙였어? 어, 붙었어. 와. 소울이다. 진짜. 진짜 보통 아니다. 진짜. 야, 너는. 너 진짜! 어머! 야 너는? 너 진짜! 너는? 너 진짜!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저... 너 저... 너 저... 너 저... 너 저... 왜 그래? 나 진짜 못 보시네. 광수. 광수. 아이고, 언니 오셨습니까? 저 진짜 야, 저... 야, 이선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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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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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었어. 아! 아! 아거, 너 아那 그럼 tiesLER roles! 아! 아 아유! 아, 대박! 아 팀이요? 먼저 김윤 씨와 천 씨 그리고 김종국 씨가 한 팀이에요. 아우! 아니 이거 아까 옛날 사람으로 묶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며. 우리 때 입이 되게 없거든요. 우리 때 입이 되게 없거든요. 아 나! 왜 그래! 나 팬클럽! 내 인정한다. 내 인정해. 야 나 진짜 섭섭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팬클럽 청단식을 내가 했는데 나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와 나 진짜. 아니 하바나 이거는 좀. 벗겼다 벗겼다. 자 레츠고. 자 다우리 미나 씨 나옵니까 미나 씨? 가자. 미나 씨. 미나 씨. 미나 씨 봐봐 미나 씨. 이게 뭐야? 야 임면조. 야 임면조. 백예술이야. 인면조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거대한 새. 백예술이야.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야 정말 하하가 남자였어. 남자 하하. 부럽다. 하하 씨. 임신을 다시 한 번 지시로. 진짜 축하한 일이야. 우리 다둥이 아빠예요. 사실은 진짜 이 셋째는. 이게 진짜 너무 축복이고.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둘째까지는 그래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셋째 다둥이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임신 사실 알고 별 씨에게 좀 많이 미안해했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는 너가 정말. 서야될 자리에서라. 서서 활동을 해라. 사실 별 씨는 무대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참.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셋째 태명은 혹시 뭐 생각을 해뒀습니까. 이게 뭐 드리미 소울이. 태명이 다 이름이 됐기 때문에. 저희 둘째는. 원래 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울이라고 지었다가. 이제 계속 갔는데. 셋째는 이번엔 조금 느낌이 와서. 일단은 송이라고.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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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미 소울이 송이. 다 송. 이름을. 하하가 이름을 그렇게 좀. 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사랑한다. 별한테 한마디. 이쁘고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자 들어가요. 유재석 보다 크고 하하 보다 작다. 뭐라고. 유재석 보다 크고 하하 보다 작다. 유재석 보다 크고 하하 보다 작다. 하하 보다 작다. 저 이거 이거 잠깐만. 그거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내가 봤을 때 형보다 크고. 동훈이 형보다 작으면 세찬이 좀. 그만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만. 부시리 부시리. 우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가수아. 야 진짜 커. 가수아. 우와. 우와. 야 금손이다. 조용히 하세요. 야 진짜 커. 야 진짜 대박. 여러분처럼 부시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오적. 부시리를 잡았습니다. 대박. 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만 떠들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시리입니다. 여러분. 부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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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부시리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세요. 문의사izar. 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